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어질어질한 두 친구 데려왔는데요. 하나는 많이 혼미하고 또 하나는 음침하고 봅시다. 제목 키 160에 몸무게 107키로 나가는 친구한테 정말 힘들게 소개팅을 해줬더니 남자가 너무 못생겼다며 성질을 내 아니 이 하마같은 냐는 이 진짜로 미친건가? 원제 초고도비만 친구의 이상형 제가 너무한거겠죠. 저한테는 초등학교 때부터 절친인 친구가 하나 있어요. 예스팩을 말하자면 피부 좋고 얼굴 귀염상이고 나이 31살에 연애 경험도 다수고요. 전문대 중퇴했지만 개인사업을 해요. 그래서 잘 버는 달에는 보통 직장인보다 더 벌지만 문제는 이게 고정적이지 않다는거죠. 그리고 키 160이래 몸무게 107키로 웃음 많고 밝고 호쾌한 성격입니다. 성격이 너무 활발해서 주변에 친구가 많은 그런 친구인데요. 뭐 다른 친구들은 벌써 소개팅을 한번 이상씩 다 해줬더라구요. 그러나 이게 뭐 잘 이어진 경우는 없고 한 번 만나고 난 뒤에 제 친구 쪽에서 혹은 남자 쪽에서 거절하고 그렇게 했대요. 여하튼 오래전부터 자기한테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해왔는데요. 제가 그래요. 이 친구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솔직히 몸이 통통함을 넘어서 초고도비만이라 이게 쉽사리 소개팅 조선이 안되더라구요. 시도를 해본 적은 있어요. 번번이 실패를 했죠. 아무도 안받으려고 하는데 뭐. 그랬는데 이번에 어찌어찌 하다보니까 얘기가 잘됐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대학 동기 남자를 소개해줬거든요. 참고로 이 친구요. 외모는 평범하지만 남자치곤 피부가 되게 희고 깨끗하고 특히 코가 예뻐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되게 괜찮아 보이기도 해요. 그 증거로 연애를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리고 수도권 4년째 졸업했죠. 키가 한 178 보통 몸매에 지금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연봉이 4000 초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요. 나이 31살에 이 정도 스펙이면 정말 준수한 거 아닌가요? 여기 인터넷에선 너도나도 다 고액 억대 연봉자라고 말을 하지만 현실 30대 연봉 평균을 보면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정말 준수하다는 생각을 해요. 야하튼 소개팅 성사가 됐고 단 둘이 보면 어색하다 하길래 저랑 친구랑 대학 동기 이렇게 3명이 모여서 커피 한잔 했는데요. 여기서 제 대학 동기는 이미 저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다곤 해도 본인이 생각을 했던 것보다 더 뚱뚱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살짝 놀란 눈치였지만 그래도 굉장히 매너있게 말과 행동을 했어요. 친구가 먹고 싶다던 음식을 파는 가게가 자동차로 편도 1시간 거리 멀리 있었는데 흔쾌히 웃으며 같이 데려다주고 리액션도 잘하고 실망이나 놀란 티 같은 건 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제 동기의 배려심이 너무 고마웠고 그런데 싫어하는 건 느껴지니까 내가 가운데서 잘 거절 멘트 날려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헐 제가 말도 꺼내기 전에 제 친구가 먼저 얘를 까버리는 거예요. 제 동기의 능력과 외모가 나쁜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이상형 기준에 너무 안 맞대요. 모자란답니다.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네 이상형 기준이 뭐냐? 라고 물었더니 외모의 경우 일단 최소 키가 180은 무조건 넘어야 되고 운동을 많이 한 헬창 스타일이 되어야 하며 얼굴도 곱상한 느낌보다는 선이 좀 굵고 되게 남자다운 그런 미남을 원한대요. 나이는 크게 상관없지만 이왕이면 한두 살 연하가 좋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저희 동기 부드럽게 생겼고 나이는 당연히 동갑이에요. 거기다 술과 해산물을 무조건 잘 먹어야 하며 좋아해야 된대요. 제 동기는 해산물을 못 먹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선호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이고 탄탄한 직장에 본인보다 더 잘 벌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배울 점이 있어서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끝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세워서 본인을 설득시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원한대요. 그러면서 이번 소개팅 엄청나게 기대했는데 너무 아쉽다고. 평소 자기가 말해온 그 이상형을 전혀 고려 안하고 아무렇지 않게 남자를 소개해줬다면 대놓고 실망을 하래. 아니 그래 이 친구가 평소 저한테 존재할 연하나 몸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능력 좋은 사람이 아니면 나는 절대 만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배울 점이 없는 남자한테는 그 어떤 호감도 못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종종 하긴 했어요. 했는데 그런데 이건 그냥 뭐랄까. 그 외에 반 농담 같은 거 있잖아요. 누구라도 잘생긴 왕자님, 이쁜 공주님 만나고 싶다. 이런 실없는 우스갯소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런 거라 얘기했는데 얘는 진심이었나 봐요. 솔직히 정말 친한 또 가까운 친구지만 그리고 같이 있으면 너무 즐겁고 밝고 에너지를 주는 친구라 제 개인적으로 되게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가 맞지만 현실은 그렇잖아요. 저는 이 친구가 말하는 그 이상형 안 될 거라 보거든요. 거기다 제 동기가 그때 정말 애써주고 매너 있게 했는데 걔를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솔직히 기분 나쁘더라고. 여하튼 제가 제 동기한테 따로 밥 사주면서 매너 있게 해줘 정말 고마웠다 하니까 오히려 자기가 미안하대요. 사람 외모를 보고 거절하게 된 게 마음에 걸린답니다. 그러면 서, 제 친구 너무 재미있고 고김살 없고 유쾌해서 반드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란 칭찬도 해줬는데 아니 왜 이렇게 두 사람 반응이 다른 거야? 이해가 안 돼요. 여하튼 그래서 제 친구가 했단 말 있죠. 제 동기 까버린 거. 이거 아예 입도 뻥긋 안 했고 그냥 내가 알아서 거절할게 고마워 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제 친구는 아무렇지 않은데 되게 밝은 목소리로 연락을 해오는데요. 자꾸 이런 친구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아니 그래 이상형이야. 누구에게나 있는 거고. 구체적이면 더 좋겠죠. 다 예쁘고 잘생기고 능력 좋은 사람 좋아한다지만 모두가 그런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한 말로 이 친구가 정상체중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 너무하다는 생각이 안 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제 자신이 좀 한심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고 마음이 너무 씁쓸하다 이거죠. 여하튼 소개팅을 해주고도 좋은 소리 듣기 힘드니까 앞으로는 신중하게. 아니 안 해줄 거야 그냥. 뒤에다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이 쓴이 정말 너무하네. 어? 멀쩡한 남자한테 0.1톤이 넘는 여자를 소개해 주다니. 아니 혹시 그 남자가 쓴이한테 뭐 실수한 거 있습니까? 댓글. 0.1톤은 또 뭐냐. 말하는 능지수 좀 봐라. 아씨. 100kg가 0.1톤이잖아. 너 초등교육 안 받았냐? 3번. 남자가 지금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쓴이를 이미 손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끌 끌 끌 끌. 저 친구도 그래 대책이 없는 건 맞아. 근데 이 쓴이도 완전 개음침하네. 지 혼자 착한 척하면서 친구 스펙 다 까고 조리돌림하고 있어. 2번. 제 생각에 쓴이 친구는 본인이 까일 것 같다는 눈치를 챘고 그래서 일부러 먼저 선수 친 것 같은데요. 그냥 야 니 눈이 너무 높아. 더 이상 소개해 줄 사람이 없어. 이러고 마세요. 소개팅 더 해줬다가는 그 상대방 남자들한테 니가 손절당해요. 아니 입장 받고 생각해봐. 니가 100kg 훌쩍 넘는 남자 소개 받으면 어때요? 너 기분 좋아요? 3번. 어쨌든 한 번 해줬으니까 친구로서의 의리는 다 한 거고 주변에 니 이상형인 남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 이러면서 계속 거절하면 되겠군요. 까일 까일 까일. 4번. 여러분 잘 보셨죠? 전 세계 나라를 팔면 107kg 소개해 주는 인간과 얽힐 수 있으니까 예곡하며 삽시다. 5번. 저렇게 뚱뚱한데 자존감이 너무 높은 것도 정신병이죠. 솔직히 저 정도면 옆구리 살 때문에 똥 싸고 닦는 것도 지장이 있을 텐데 이거 비꼬는 게 아니라 레알이야. 6번. 이제 알겠다. 니가 그 남자한테 마음이 있는 거였네. 응 그래. 7번. 하나는 정신이 헷가닥 나갖고 또 하나는 완전 개음침하고 역시 친구구만? 끼리끼리는 과학이라지 아마? 그러니까요. 팔봤는? 나 아는 여자야 진짜 장난 아니게 뚱뚱한데 나는 걔가 당연히 100kg 훌쩍 넘는 줄 알았더만 아니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90대 초반이었다 이거지. 그런데도 이야 소리 절로 나오고 진짜 몸이 걱정됐는데 니 친구는 100kg가 훌쩍 넘는다고? 아니 그럼 도대체 얼마나 뚱땡인 거요? 근데 뭐 귀염상이라고 할 말이 없구만. 끌 끌 끌 끌 끌 끌. 9번. 아니 쓴이가 그 남자랑 어떻게 좀 잘해볼 생각은 없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 대고 남자 인품 너무 좋아 보이는데. 아우 저 정도 남자라면 내 동생 소개해주고 싶어요. 이미 그런 생각인 거 같아요. 이 그지 같은 남이세. 지 뚱뚱한 친구를 보여줌으로써 지를 더 이쁘게 돋보이게 하는 거지. 아니 뭐가 어쩌고 어쩌고 이런 미친 아마존 하마 같은 게 장난하나? 추가. 지금 많은 분들이 100kg 넘는 여자를 소개시켜준 게 문제라고들 하는데요. 동기가 저한테 먼저 소개 받겠다고 했던 거였어요. 제 프사에 이 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포샵을 한 건 아니지만 사진이 되게 잘 나왔거든요. 거기다 평소 그 동기 친구가 동통한 여자를 좋아하고 또 제 친구가 저한테 해준 개그도 알려주고 칭찬을 많이 해놔서 그런가 궁금하다 이러면서 자기도 소개팅 받겠다 했거든요. 이때 그리고 제가 몸무게 세자리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줬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다고 한번 보고 싶다 했던 거고요. 하지만 동기는 물론 세자리니까 뚱뚱할 거라 생각은 했지만 본인이 예상을 했던 것보다 더 뚱뚱해서 놀랐던 거라고요. 자기는 외모를 안 보고 성격을 우선시 하니까 당연히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만나 보니까 성격은 물론 정말 좋지만 외모가 이성으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어서 저한테 계속 미안해했던 거라고요. 제가 막 억지로 막무가내로 자리를 만든 게 아니라고요.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댓글 1번 여기 댓글들 보니까 남녀 불문 비만은 저주구나 싶어요. 이거 주작 아닌 게 뚱뚱들 실제로도 저러더라고? 맞아요. 초고도비만인들이 남들 외모평가 더 많이 하죠. 내 전남편도 그랬고 내 친구도 그랬고 내 주변에 있는 비만인들 거의 대부분이 그러더라고. 니들 거울 안 보냐? 집에 거울 없어? 3번 아니 여기 비추가 왜 이렇게 많아? 뚱띠들 천지구만?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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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습니다. 여자 키 160 정도에 107kg다. 이야 이거는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80에 몸무게 한 140 이상 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사실 제가 옛날에 정말 많이 쪘을 때 117kg 거의 120kg 가까이 찐 적이 있었는데 숨쉬기도 힘들고 수면무호흡도 오고 그런 난리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야 좀 힘들지 않을까? 아니 다 떠나서 사는 게 말이야 이거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진짜 빼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